그럼 이어서 개표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 과천시 선관위 개표소 안입니다. 구시군 선관위에 포관된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함은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각 후 정당 추천위원과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상관위 폐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경찰관과 동반하여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소의 투표함도 투표 참관위 참관하에 경비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접수물을 거쳐 개표소의 투표함 조치장소에 접지한 후 개표 참관위 투표함 봉쇄 봉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원장의 개함 선언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제가 읽는 것은 개안부입니다. 개안부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선거별로 가지런히 정리를 하는 구석입니다. 관내사는 투표함을 개함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개표 참관위 투표함의 공세 및 특수공인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현부 개표 사무원들은 특수지를 단순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보로 구분하여 갈리런히 정리합니다. 개표 사무원은 공무원, 구직원, 공공기관직원, 금융권직원, 공정하고 중립정보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관계상 특수지 정리 과정은 이 정도만 보여 드리고, 이후 별도로 준비된 지역구 특수지로 다음 부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특수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수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원은 지역구 특수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현부에서 성과별로 갈등을 정리한 특수지는 군반중개에 담겨 특수지 분류기 운영으로 인계됩니다. 그러면서 특수지 분류기로 특수지를 분류하겠습니다. 관내 상장수수는 읍면동 단위로 개표합니다. 화면을 보시는 특수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부, 반대사정, 중앙동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화면을 보시는 선거지수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선거지수는 중앙동에서 반내 사전투표를 한 선거지수입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명, 읍면동명, 주택구명, 정당, 후보장용, 선거지수 등이 들어있는 기본 정보를 USB에 담아 특수지 분류기마다 수송으로 업데이트하면 선거지수 등 정보가 이렇게 출출됩니다. 따라서 개표 과정 중 통신으로 선거지수 등 자료를 다운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특수지 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가 있어 외부에서 조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이 끝나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지 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기표 위출을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배정된 적자함의 특수지를 적재합니다. 그런데 기표 모양이 온전하지 않거나 무역대와 같이 특수지 분류기가 판단할 수 없는 특수지는 재확인 대상 특수지 적자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개표 3호는 적자함의 특수지가 100매 화차면 특수지를 꺼내 공허행합니다. 다 준비됐나요? 그럼 분류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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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가 끝났습니다 그럼 잠시 분류된 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입니다 1번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가 모두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번 후보자에게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분류기가 투표지를 분류할 때 창반이 보기에 이 우행구분만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해당 후보자의 기호, 정당, 후보자, 기표란 등의 기표가들에도 분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잘못 분류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가 사전투표지에 2차원 바코드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분석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차원 바코드에는 개인정보가 전혀 들어있지도 않고 2차원 바코드를 읽는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때 선거별로 분류하는 메뉴로 지방선거에서 7장의 투표지가 섞여 있어 이를 선거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필요각성으로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스캔한 후 해당 이미지를 제어용 PC에 보관하나 1부에서 주장하듯이 2차원 바코드를 읽는 스펙트럼 센서라는 별도의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위에 2호 집계전을 올리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배수를 기재한 표시전을 올려놓고 고모밴딩한 후 대표 상황표와 함께 심사 직계부로 임계합니다 대표 상황표입니다 보시면 반대로 한번 돌려주세요 네 이쪽으로도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우측 상단에 2차원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직계부입니다 심사 직계부입니다 그리고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 대화하는지 배수가 일치하는지를 위반으로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동원한 후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대표 사무원은 분류된 표지를 일일이 위반으로 확인하고 대표 참관위는 이 과정을 참관하고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조명의 장접적으로 진행 кож很有 findings でしょう 명확행 cré상 고춧가루 심사가 끝나면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뉴욕표와 뉴욕표로 분류하고 뉴욕표는 뉴욕투표 직계전을 구구자별 투표수는 집계하여 뉴욕투표 직계전을 각성하여 각각 올려놓습니다. 당면은 뉴욕 쭈 보내요 쭈니 락 요롷 넷 분류된 투표제의 신사가 끝나면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여 위협투표 집계전에 투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서무하니 성명을 기재한 후 해당 후보자의 유투표시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크기가 큰 신사 개수기가 있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 많은 정당 참여가 예상되어 제작한 것으로 39개 정당의 투표제까지 심사 개수가 가능합니다. 작동원리는 지정법과 동일하며 비례대표 투표제를 개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지정법과 동일한 원인원 University 우선 reag돼서 하늘을 반영합니다. 아ánt 확인이 끝나면 대표 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 매수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의 후보자별 분류 매수를 기재하고 마지막 계란의 무게의 수치를 확산하여 이 수치가 바로 후보자별 투표수가 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개표 상학교 확인석에서 개표 상학교에 기재된 후보자별 투표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90원 선고하니 위원들이 다시 한번 후보자별 투표수와 으로 투표수 등을 검열하며 위원장이 개표 상학교에 의해 후보자별 투표수를 공표합니다. 이 과정은 시장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공구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공표한 후 투표지와 개표 상학교는 보구석으로 인계됩니다. 보구석에서는 개표 상학교에 기재된 후보자별 투표수와 위원 투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개표 후보자별 투표수는 앞서 선정지원과 같이 퇴사망이며 개표소별 사전에 지정된 PC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별 투표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선거국, 국멸 등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 상학교 우측 상단에 2차원 바꾸대를 스캔하면 해당 운명도 혹은 투표구의 입력창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차원 바꾸대의 용도는 대표 결과 입력 시 보구 담당 상무원이 다른 투표구 등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 상학교의 2차원 바꾸대에는 52자리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스캔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부시는 바와 같이 개표 상학교의 2차원 바꾸대에는 선거 종료 선거일, 부식은 선거 1명, 선거구명, 투표위원, 읍면동령, 그리고 맨 마지막 투표용주 교수까지 총 52자리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일각에서 개표 상학교의 2차원 바꾸대, 52자리의 2차원 바꾸대와 전혀 다른 사전투표 공제의 2차원 바꾸대, 31자리를 비교하면서 사전투표 공제의 2차원 바꾸대에 법에서 정한 정보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며 후보자별 스포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석에서 개표 결과를 입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공개되며 언론에 제공되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개표 상황 화면을 보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는 우선입니다. 이렇게 개표 상황표와 입력된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는 개표 상황표를 시도위원회로 팩스로 송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 상황표와 입력된 개표 결과를 비교 확인합니다. 또한 개표 상황표는 복사하여 개표선에 개표 상황표 첩두판에 접부하고 첨가진이 원하는 경우 복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표 첨가진은 개표 상황표와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 인터넷으로 공개된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비교 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 참관위는 개표 상황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개표장이 없는 정당 후보자 등장에 송부할 수 있으므로 개표 참관위 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언론관계자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통해 개표 결과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면 주표지는 개표 단지에 따라 주표 보호 또는 국면동 단지로 보호자별 유효표와 무역표를 구분하고 주표지 보관 공표 또는 상사에 넣어 공화반로 위원장이 동의하여 주표를 등 관계서류와 함께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셨듯이 선거 장비와 개표 시스템은 수개표를 그다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 집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실시 안으로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주약 등으로 대표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표 시연을 보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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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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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